녹두꽃으로 인사드리는 연기자 치헌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녹두꽃으로 인사드리는 박규영입니다. 구한말의 역사와 서사를 담은 녹두꽃 대망의 첫 방송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사극 전문 제작진들이 보면서 제대로 된 사극을 배우고 되려고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.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지 기대해 주시면서 4월 26일 금요일 밤 10시 첫 방송 우리 민초들의 뜨거운 역사 속으로 여러분들을 추천드립니다.